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랑 속에 다양한 마음들이 다 담겨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표현하지 못한 저의 마음도 굉장히 많고 내가 보여주지 못했던 전달하고 싶었지만 전달이 안 됐던 내 마음들을 내년이 아니더라도 내 후년까지 아니면 계속해서 나의 다양한 마음과 사랑을 전해드리고 싶은 그런 나의 사랑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내년에도 이렇게 다양한 다양한 하트로 여러분들께 사랑을 드리려고 이렇게 하트를 그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디아이콘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